오늘 대출 이야기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 중계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출 일을 한 지는 한 횟수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2년 정도 됐고 제가 사실 전공은 호텔 조리였거든요. 호텔 조리요? 네, 요리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외식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그만두고 다른 분들한테 양보해 줘야겠다.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실습하라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요리 안 하고 떠드는 친구 있거든요. 이거 교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만 많은 친구.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인분 소개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적폐분들 대출을 위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못해. 다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적폐예요. 우리 적폐분들의 어떤 현금 융통을 위해서. 17년 8일 대책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개인들은 투자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출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출도 분야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에 이제 더 이상 집 못 산다고 했을 때 강남에 못 산다고 했을 때 대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강남도 40%, 80% 받았어요, 대출을. 80%까지? 네, 받았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죠. 제가 얘기하는 임대사업자는 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세무새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왜냐면 개인 명의지만 대출을 내보낼 때 사업자 대출로 하니까 기존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인 대출이랑은. 그래서 임대사업자 대출이 1년 뒤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매매사업자랑 법인사업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뒤에 주택임대사업자랑 매매사업자는 다 막아놨죠. 근데 사업자가 주택임대나 매매사업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것도 맞는데 찾아보면 되는 것도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대출 안 되라고 하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찾아보면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내가 써먹냐 안 써먹냐 하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대출 많이 했었을 때 대부분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주변에 야 그런 게 있는데 대출 되냐? 대출 되냐?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지인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된다는 분한테 여쭤보면 야 그렇게 될 수도 있대 그러면 그렇게 또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때 대출 맡겨서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 더 열심히 대출을 알아보고 사실 이렇게 부단히 하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또 대표님도 투자도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 막 정리하는 중이세요? 그건 아니죠? 정리는 아니고 체질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아 체질 개선? 네네. 뭔가 이렇게 좀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네네. 떨어질 것 같으면 다 팔았겠죠. 고민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냥 갖고 가는 걸로? 네. 저는 그쪽 방향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 주변에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법인사업자가 많으셨어요. 법인사업자가 작년에 대출이 주택임대나 매매사업자 안 된다고 해서 아 이제 안 되는구나 많이 생각하시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태거자금은 일단 가능해요. 그 전에 계약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태거자금 가능해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50%, 특유가는 40%까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법인인데 주택임대매매 법인이 아니라 법인도 여러 가지 정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40, 50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사업자가 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법인도 소호사무실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통업이나 이런 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주택임대도 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로 분류가 안 되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LTV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그 주택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종목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일단은 주택임대 매매사업자가 들어가 있어요. 법인의 경우에는요. 주택임대 매매사업자를 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 미리 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내보낼 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봐도 주택임대 매매사업자인데 근데 실제로 만약에 매출이 다른 매출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증빙을 하면 LTV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법인의 경우는.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쉽게 받을 수 있죠.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말고 다른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 네.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대출이 많이 막혔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주택임대 매매사업자만 막힌 거니까요. 그냥 일반 기타 사업자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기타는? 임대 매매 빼고. 빼고 나머지 다.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대신에 원칙이 사업자랑 관련돼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사업자랑 관련돼서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DTI나 DS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시거든요. LTV는 다 누구나 계산되잖아요. 근데 DTI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잖아요. 사실 은행 가서 물어보거나 하면 되는데 그 은행분들이 아직 계약도 안 했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선뜻 좋은 마음으로 알아봐주진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님이랑 협약되어 있는 대출 상담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연락처를 몇 개 받아요. 몇 개 받아서 내가 연봉이 얼마고 대출 얼마짜리 보고 있다. 그리고 주택 얼마짜리 보고 있고 기존 대출이 얼마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물어보면 그러면 대출이 얼마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하면 DTI나 DSR이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분들을 이렇게 넣어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그분들은 대부분 그냥 수기로 계산을 대부분 하세요. 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것 때문에 진짜 걸려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주변에서는 제가 못 봐가지고. 조금 애매한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산을 입력을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낫죠. 근데 애매한 것들이라는 거는 사실 소득 대비 대출 DTI 초과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요. 대출이 기간이 30년짜리 있고 33년짜리 있고 35년짜리 있거든요. 근데 내가 30년짜리 대출 상품을 해봤더니 DTI가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33년이나 35년짜리로 가면 느슨하게 더 많은 거니까 훨씬 더 DTI한테 해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몇 분 물어보시면 내가 쉽게 대출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무서운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들었거든요. 된다 그런데 안 된다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분한테 많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대출은 사실 정형화되어 있어서 여기서 되면 저기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대출은 좀 다르죠.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 괜찮은데?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사업자 대출은. 처음 대출 받으신 분들 사실 연봉에 대한 개념도 사실 소득요건 해서 연봉 얼마 할 때 그 연봉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지 않나요? 대부분은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금액 증명은 소득금액 증명이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작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팁이 하나 드리자면 신용대출은 재직기간이 받을 때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담보대출은 1개월 이상만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때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근데 디테이넷 대출이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소득을 더 만들어야 되네. 직장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그때 대출하는 시점 이전에 소득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두세 달 전에. 소득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나요?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무직자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서 모자르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랑 대출 담당자랑 통화해서 내가 대출 얼마 받으려고 하는데 연봉을 얼마 만들어야 되냐. 물어보셔서 그럼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얘기해 주실 거 아니야. 그거만큼 세팅을 해놓으면 되죠. 세팅이라는 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투자. 네네. 직장을 다니시면 되는 거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자 대출이 종류가 사업자 대출이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1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상호금융권에서 받을 수도 있고 저축은행에서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1금융권은 대부분 사업자 대출을 보수적으로 1금융권 빼고 얘기할게요.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LTV 80% 상호금융권이 단위, 농협 단위, 농협, 신협, 새말무 이런 데는 상호금융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는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에 관련돼서만 쓴다고 하면 그리고 실제 사업자를 관련돼서 써야 되고요. 80%까지 가능해요. 금리는 한 3, 4%대고 저축은행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LTV 95, 99%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90에서 95%까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죠. 근데 거기는 저축은행이라는 데는 부가세 신고까지 한 것까지 다 보고요.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굳이 없어도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업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은행이? 은행에서요? 네. 곤란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후랭이 TV가 폐쇄될 수도 있어서 아, 네. 패스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담대 받고 싶은데 사업자 대출로 1억까지만 되나요? 사업자 대출 또는 생활안정자금 어떤 게 유리합니까? 네. 이게 컨셉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나는 무조건 싸게 받겠다. 그러면 가계자금 있고 사업자금 있는데 가계자금으로 받으시니까 확실히 싸기는 해요. 나는 많이도 필요 없다. 근데 가계자금 LTV가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가계자금을 쓰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금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자금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있으시고 그 사업자 관련돼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로 받을 때 매출액은 상관없나요? 네. 상호금융권은 그러니까 단인원겸이나 신협생활금권은 대부분 매출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보지는 않고요. 이게 사업자 목적에 맞게 쓸 거냐만 위주로 봐요. 저축은행 이런 데는 매출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저축은행이라 그러면 무조건 비싼 거 생각하고 계시는데 은행 계열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LTV 90% 인연데도 4,5%대 나오는 데 있거든요. 개꿀이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실제 사업자다. 저축은행은 실제 사업자이지. 관한 매출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은행권만 생각을 했는데 저축은행도 생각해보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크게 활용한다고 하면 괜찮은 거죠. 그것도. 원칙은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맞게 쓰셔야 돼요. 그건 항상 원칙이에요. 그리고 단위농협은 금리가 3,4%? 저도 예전에는 저축은행 많이 시급했을 때도 항상 5% 이상, 6%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싼 데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저축은행 쓴다고 하면 2금융권이니까 등급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신용등급? 맞습니다. 근데 신용대출 받으면 확실히 떨어지긴 해요. 근데 담보대출은 저는 한두 건 정도가 상업권은 거의 영향이 없고 저축은행 이런 데 받아도 거의 대동소에 한 것 같아요. 담보가 있어서 그런가? 네. 담보물권이니까요. 예전에는 2금융권에서 받으면 좀 차이가 뒀었거든요. 근데 19년도인가 금융위에서 지지가 내려와서 그렇게 너무 금리가 싼 건데 그것도 사실 나는 대로 싼 거잖아요. 그건데도 2금융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떨어뜨리는 거는 불합리하다. 너무 까지 마라. 네. 그래서 안 그러면 1금융권에서 해주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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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도 담보 안전한 물건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보대출 너무 많이 받아서 등급이 많이 떨어졌어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는 건건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건에 50억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해서 50억까지 있으신 분 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까면. 슈퍼 더욱 됐잖아요. 그분이 3등급이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아예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1금융권만 이용하면 좋죠. 당연히. 금리도 싸고. 근데 상향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하셔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 신용등급이 점수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몇 점 이상 6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게? 표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신용점수표라고 하면 그 점수가 예전에 몇 등급 이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은행 거래하려고 하면 5등급 이내에는 좀 들어오셔야지 은행 거래하기에는 좀 수월하죠. 1금융권 거래하기에는. 근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얘기하긴 하는데 등급 저희 많이 신경 쓰잖아요. 등급이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연체에 대한 부분만 조심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살아가는 데 큰 문제 없어요. 왜 그런지? 이번 달에 카드롬 받아가지고 등급 떨어지면 어떡해 등급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분 계시거든요. 저는 지장 없다고 봐요. 물론 1금융권에 가잖아요.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아 그쪽에서요? 네. 카드롬 쓰면 큰일 난다고요. 온나지 리볼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향이 아예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영향이 좀 일부 있긴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1금융권에서 그런잖아요. 카드롬 써서 안 된다고 그럼 카드롬 갚고 저는 다시 가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안 해줘요. 대출은. 카드롬 때문에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피계를 되는 거군요. 안 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금융권도 이쪽에는 되고 이쪽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똑같은 신용대출인데도 제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세명월 씨 아세요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그거를 받으려고 예전에 은행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내가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1금융권이요? 네. 여러 군데 A은행 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표은행 갔는데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을 접었거든요. 아 이게 기준이 다 똑같나 보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러다가 중간에 혹시 모르니까 거리 없는 다른 은행 가봤어요. 그랬더니 세명월 씨 그때 해준다고 해서 대출 받았거든요. 의외로 그게 좋으면서도 사실 좀 기분이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아 이게 담당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아 그러네요. 결과 여론적으로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담당자가 저희는 이거 못해줍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없거든요. 저희는 안 되지만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내부 사정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예전에 파리 대책 났을 때 개인 대출 막아놨으니까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많이 받으셨거든요.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접는 신분이 있고 또 찾으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잘 찾으시는 분들은 잘 찾으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품인데도 그렇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래버리면 헷갈리겠어요.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개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대동석이 하는데 사업자 대출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품 이런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게 대출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예전에 제가 토지 대출 한번 고객분이 문의하셔가지고 파주에 있는 토지였는데 농협에 의뢰를 했거든요. 안 된대요.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이라서 항상 얘기 못하지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유를 해결하면 대출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알겠다라고 하고 제가 다른 은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은행을 갔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은행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시 처음 은행을 갔거든요. 이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게으려는 진짜. 이 물건이 혹시 대출이 될까요? 그랬더니 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대출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은행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은행이 무조건 한도가 나온다. 사는 건 아니구나. 이게 좀 담당자의 권한에 따라서 혹은 담당자가 주로 하는 물건에 따라서 대출이 되고 한도가 있구나라고 그때 안 거죠. 저는 몸소.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알아보고 알아보고 끝까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런 게 추천드려요. 한 두세 군데 정도만 아니고 그냥 막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물어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야지 실마리를 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법인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법인사업자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도 나도 법인사업자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주변에 소문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나도 이제 법인 대표로 해야겠다 해서 법인을 딱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보통 저희가 은행 대출하려면 어디 가죠? 주거래 은행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주거래 은행 갔는데 담당자가 안 된대요. 다른 은행 갔더니 또 거기도 규정을 막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안 된대요. 또 딴 데 갔더니 규정을 막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안 된대요. 그러면 이분 머릿속에는 안 되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법인사업자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어요. 본인네들이 안 하는 거거나 아니면 꺼려하거나 아니면 주 상품이 아니라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서 찾아보면 해주는 데 있으니까 그런데 하면 또 되는 거죠. 대출 좀 재미난 요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룸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갓다리 갓다리 하면서 정부 분위기가 막 좀 그러면 좀 약간 더 타이트하게 좀 보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업자 대출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 끼고 받는 게 좋나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거는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행해서 하는 대출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담보대출은 아니고 보증서 담보로 해서 하는 거니까 신용대출인 거거든요. 보통 신용보증재단이나 기금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건데 기보신보. 재단 이런 데서 받는 건데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받으셔야죠. 다 뜬기셔야죠. 그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 최대한 받으셔야죠. 물론 복잡하고 뭐 이러고 가정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아무튼 그거는 저는 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신용보증재단 이게 금리가 되게 싸는데 싸죠.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담보 아니잖아요. 보증서 그걸 해서 끊은 건데 그거는 담보대출이 담보물건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금이나 재단에 가서 상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 가셔서 상담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프리랜서.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중소기업 대출 이렇게 치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 세팅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세팅? 네. 세팅이라는 게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대출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활용하시면 좋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기본 조건이 갖췄다 그러면 재단 사이트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 방문하셔도 되고. 한 번 가봤는데 상담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복잡하죠. 그냥 상담받는 게 낫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상담료가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무료가 아니었군요. 네. 상담료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나는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받으셔도 되고 조금 꼬여있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뭔가를 채워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주변에 받는 분 있으세요? 네. 상담 받으신 분 있으시죠. 웃긴 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대출은 그냥 대출이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땐 대출도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중에서 만나서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은 가계 자금 전문이에요. 열 분 중에 아홉 분. 그러니까 매매 잔금, 개인 매매 잔금이나 전세자금. 그렇죠. 이 두 개 하시는 분이 많고 사업 자금이나 아니면 창업 자금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락 잔금도 경락 잔금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좋죠. 대표님은 주 전공이 뭐죠? 저는 사업자 담보대출이 전공이에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넣고 잔금 칠 때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매매 사업자는 좀 부담스럽고 나는 우리가 자꾸 부동산 투자를 적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업자예요. 예를 들어 사업자인데 이런 창고가 필요한데 오피스텔도 싣고 상가도 싣고 나는 집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사업자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임대매매 사업자 나는 싫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기타 사업자로 해서 받았었어요. 근데 19년도에 투기 가열 지구 막아놨고요. 매매하면서는 안 되게. 매매하는 시점에. 그리고 20년도에 작년에 조정 대상 지역까지 막아놨어요. 근데 그 외 지역은 기타 사업자로 매매하면서 가능은 한데 그 외 지역을 굳이 사업자로 받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개인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을 매매 잔금을 쳐야 되는데 개인 가계 잔금을 하려고 했더니 LTV는 괜찮은데 DTI나 DST로 초과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근데 전세는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사업자로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는 딱 안 된다라고 막은 건 아닙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차유나라님 사업용으로 잘 쓰겠다고 사업자 대출 받아서. 사업용으로 잘 쓰겠다고. 꼭 꼭 사업자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새벽님께서 뼈 있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다들 사업 번창하시길. 네.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 운용자금으로 1억 5천 자금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주택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칙은 사업자 관련된 대출을 받으면 그 신용보증재단 나갈 때 그 사업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만 쓰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 대출을 쓰는 동안. 사업자 등록증을. 그러야겠죠. 유지를 하는데 대부분 대출 받고 폐업하거나 아니면 폐치 못할 사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자는 유지하셔야 되고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자금 조달 계약서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써야 되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택들에 사업자금 대출이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조금 아주 소액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 거기서 들어갔다고 쓰면 안 되죠. 솔직하게. 왜 저는 나는 여기서 조금 썼으니까 왜 나는 당장한 거니까 내가 부동산 투자차도 투기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유튜버잖아요.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로 해놓고 아파트에다 나는 스튜디오를 차리겠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기타 사업자로 분류가 일단 되겠네요. 분류가 되는데 매매하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매매하고 나서 3개월 뒤에는 사업자, 일반 사업자, 기타 사업자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업자랑 또 관련돼서 써야 되니까 대출이 2, 3억이 나가면 그 2, 3억에 상당하는 걸 유튜브 사업자가 어디에 쓸 거냐라는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누가 봤을 때도 납득이 돼야 돼요. 유튜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사업자인데 사업자 대출을 10억 받았다. 맞을 것 같아요. 서류 보면 좀 확 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 튀어나오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업종 선택도. 무슨 제조업도 아니고.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미 사업자로 대출을 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가계 자금 받을 싼 게 받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 별개예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에. 사업자 대출은 DTI나 DSR에 포함되지 않아요. 안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신용보증기금 받은 거는 분명히 사업자 대출로 분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아니면 퇴거 자금이나 아니면 생활안정 자금이나 아니면 장금 대출을 찍힐 게 있다. 그런데 대출이 너무 많다. 사업자 대출 받은 게. 그거는 포함이 안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자 대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계 자금이랑 사업자 금이랑 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부도. 사업자 대출 받으면 포함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현재 영유하고 있는 사업을 상가 매입해서 운영하고 싶은데요. 월 평균 매출 5천만 원입니다. 상가 잔금 칠 때는 사업자 대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매매 금액의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거기에 보통 대부분은 대출이 있잖아요. 등기부를 좀 떼보세요. 어느 은행? 어느 지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볼 거면 그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대북의 담당자 바꿔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얼마 매수할 건데 대출이 되냐 얼마까지 되냐 물어보셔도 되고 대출이 없다. 아니면 담당자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저희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알아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의뢰를 해놓으셔도 돼요. 감정을. 보통 감정이 탁상 감정이 있고 아니면 정식 감정이 있는데 탁상 감정은 그냥 문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뽑는 거거든요. 이거는 은행 직원은 쉽게 해줘요. 정식 감정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한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할 때는 은행에 감정 요청을 해도 돼요. 이거 매수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대출이 되냐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은행 직원분들은 대부분 이분이 여기 거래를 할지 안 할지 느낌이 와요.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어떻게 느끼죠? 직업병 아닐까요? 저도 느끼는데요. 저도 전화 오면 이분이 대출을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대상관 이상한 얘기구나.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그 담당자한테 이거 감정 좀 넣어주세요 할 때 진짜 이거를 살 것처럼 나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그러면 담당자가 집중도가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걸 집중해서 나는 이거 반드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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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돼요. 꼭 이거 나는 나 이거 무조건 살 거다. 그 마음으로 알아보시면 사실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담당자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네. 알아보시면 돼요. 꼭 잡아야 된다. 내가 이 물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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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주 쓰면 안 되겠죠. 한 사람한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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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 은행지 그렇죠. 은행 전화하는 걸 저도 은행이 처음에 전화할 때 좀 망설여지거든요. 뭐 협약 매질거나 이럴 때 아... 망설여지는데 그걸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하시는 담당자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 바꿔달라고 해서 편안하게 얘기 나누시면 돼요. 내가 이걸 물건 매입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대출이 되겠냐 감정 좀 한번 넣어달라고 하면 흔쾌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 속에서 찾아내내야 되니까 대출이 실행이 되면 대북의 그 상담 담당한 직원이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크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부수거래나 이런 걸 하니까 직원이 좋죠. 실적. 실적을 채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출을 하나 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지만 은행 직원이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안 됐을 때도 화내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거든요. 왜 안 되냐고 딴 데는 싸게 해준다는데 여기는 혈권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안 됐는지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이게 다른 데서도 되는지 내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북의 담당자랑도 앞으로 그 일대의 물건은 살 거라고 한다고 하면 적정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해서 이뻐요.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친해져야 되겠네. 따로 밥 먹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도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어줘요? 저는 참고로 은행 직원분이요? 안 드시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사업자 대출 큰 거 나가거나 그러면 은행 직원분들도 이게 주구객이 달 것 같으니까 밥 먹자 하기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부자들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찌끄레인 저 같은 찌끄레인은 굳이 밥 먹으면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알아보는 단계에서 여러 군데 하고 한 군데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면서 관계 형성을 좀 하시는 게 제가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도 좀 수월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좀 있겠죠. 잘 규정이 돼서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 좀 물어보면 좋잖아요. 돈도 많이 대고 그렇죠. 그런 관계성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주택 구매한다고 주담대 한 달 전에 3천을 신용받고 이후 1억 7천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원리금 가치 4%대로 나가서 많이 부담되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신용대출을 상환하며 이자만 부담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봉은 3,300만 원입니다. 연봉이 3,300만 원이고 신용대출을 3,000만 원 받았고 1억 주담대를 받았는데 3,000만 원이 신용원리금이어가지고 이거를 이자만 상환하고 싶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거치로. 연봉 대비 대출이 좀 많으신 게 아니니까 거치 가능한 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급 유권에서 문을 두드려서 나 이거 만기일치 상환으로 해달라 되는 데 있으면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아 이거 또 자꾸 결론은 사업자로 잡고 가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담당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유리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해하실까 봐. 또 괜히 또 그렇죠? 네. 만기일치로 달 수 있는 상품을 좀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도 규정이 좀 다르니까요. 우리 적배들은 원리금 싫어해요. 이자만 해야지. 원리금 어떻게 세상에. 그렇죠. 예전에도 가계자금도 담보대출 이자만이었는데 참 좋았는데 그렇죠? 그때는 좋은지 몰랐는데 그렇죠. 인생은 거치지. 어떻게 원리금이야. 말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사업자분들이 많으셔서 단위 농협이나 신협이나 세마일금 이런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금리가 3, 4%대고 그래서 저축은행은 저는 무조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축은행도 금리를 다 비싼 건 아니고 은행 계열들이 있거든요. 은행 계열 저축은행? 네. 그런 데들은 90% 받아도 4%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상품들은. 그래서 만약에 실제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저축은행은 실제 사업자만 가능한 거니까 실제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자금이 나올 게 없었는데 어떻게 뭐 융통할 게 없나 찾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게 있으면 그런 상품 위주로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싸더라고요. 물론 안 싼 데도 있어요. 금리가 비싼 데도 있는데 싼 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금리가 비싼 데는 왜 비싼 겁니까? 어떤 혜택이 있길래? 그건 그 회사만의 룰인 거예요. 낮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아니면 1금융권도 수급 조절을 하는데 대부분 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다 플러스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싼 데는 싸고 비싼 데는 항상 비싸요. 대부분. 그런데 좀 장단이 좀 있어요. 여기가 또 잘해주는 것도 잘해주거든요. 고액 필요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조건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농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것도 그 지역마다 다른 거죠? 그렇게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위주면 웬만한 데는 수도권 잘 취급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토지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알아보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그 지역에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보나요? 인터넷에 치면 카카오매비나 네이버 지도 치면 쫙 뜨잖아요. 나잖아요. 전화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중에서도 베스트 조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 돌리는 걸 편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 주셨어요?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전화는 많이 돌리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다주택자입니다. 법인 설립해서 토지 매입해 다중주택 건축한다면 건축, 신축은 법인 대출 되는 게 맞나요? 상관없어요? 교재랑 상관없어요. 신축 판매 사업자는 상관없어요.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여러 채는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세 채면 각각 1억씩 총 3억 가능한가요? 다주택자랑 생활안정자금이 LTV가 30이거든요. 그러면 30이면 그 30이 전세보증부터 포함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주변에 사업자 대출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팁을 좀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주택자가 연봉 8천 이하고 신용대출 1억 이하로 받은 경우는 주택 매수해도 회수 안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 명의로 하실 거다라고 하면 짧게 쓴다라고 하면 2금융권이나 이런 데 쓰시면 되고 그분 말고 1억 안 넘게 배우자 명의로 신용대출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활용하셔도 되고 차주별로니까요. 1억이 아 그러네요. 네. 차주별로니까. 배우자 대출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그분 명의밖에는 안 된다고 하면 2금융권 이런 데를 이용하시던가 하시면 돼요. 1주택자인데 한 개 더 사고 싶은데 모자른 돈 대출 가능한가요? 아 질문이 너무 귀엽습니다. 네. 저보고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도 신용대출도 1억 원 넘으면 그걸로 대출받은 주택 추가 배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호금융권이나 2금융권에는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상호금융권이나 2금융권은 신용대출이 금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건 별로인 것 같고 지금이 4월이니까 6월에 돈이 들어올 게 있다. 아니면 7월에 돈이 들어올 게 있다. 아니면 1년째 돈이 들어올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신용대출 그런 규제 없는 그걸 잠깐 이용하셨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사업자로 하셔도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주택자고 조정대상 지역에 사는데 전세 끼고 대출받아 사려고 했더니 대출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집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금융권 대출을 가계자금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자금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주변에서 용통을 하고 매수하시는 거예요. 매수하시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거나 3개월 뒤에 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 전제는 사업자를 운영한다는 전제겠죠. 네. 사업자 운영한다는 전제겠죠. 그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사업자 대출은 전입해야 되거나 이런 조건 안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죠. 아니면 정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용대출이나 이건 편집 이건 편집 조정지역 세입자 낀 아파트는 못 사는 건가요? 사면 바로 입주해야 하니 세입자 없는 아파트 대출받아 사야 하나요? 이게 입주라는 게 보통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잖아요. 그게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대출을 받았을 때예요. 대출을 안 받으면 빨리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규정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알기론 제 얘기가 다 100%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대출을 안 받으면 6개월 전입 조건 빨리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세 준 법인 주택 법인 자담대출도 가능할까요? 그 법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매출이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매출 말고 그 사장님이 실제적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소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사업이니까 사업자 관련된 대출이니까 주택임대매매사업체가 하니까 근데 주택임대매매사업자로 되어 있고 매출이 다른 거 아예 없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법인이니까 그런 물건으로는 대출은 쉽지 않을까요? 근데 의외로 법인 운영하면서 주택임대매매 말고 다른 사업 겸용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은 오히려 추가 대출 받기 쉽죠. 법인으로 사업 건물 구입할 때 감정가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대표의 아파트를 담보로 부족한 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렇게 작년에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건물 매수하면서는 예를 들어 70에서 80 정도 되니까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존 담보 보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대출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잘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또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물건을 매입할 것만 대출이 되는 거지 기존에 갖고 있는 걸로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외로 계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왜 기존에 담보가 한도 남아있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으로 활용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이미 잔금이 끝났는데 그게 대출이 왜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대환할 때 2년 내 처분 조건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시기가 딱 맞지 않아서 2년이 좀 넘어서 매도하게 되더라도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빨리 매도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바로바로 등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정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해결하시면 되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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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 명의 말고 이제 3년 정도는 배우자 명의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1인 법인으로 주담대는 이제 아예 안 되나요? 태거 자금만 제가 지금 여쭤보신 게 아마 1인 법인이라는 게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1인 법인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안 돼요. 태거 자금만 가능해요. 20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건 계약한 건 등기 기준 말고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태거 자금은 가능하고요. 주택임대매매사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다 안 되죠. 제가 얘기해서 지금 안 된다는 건 주택에 관한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돼요. 최근에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법인인데 토지 대출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변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데요. 그거는 거기에 법인사업자를 취급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주변에 다른 행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법인이어도 된다는 데 있을 거예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 비율이 상가 비율이 섞여 있잖아요. 상가 비율이 51%다. 그러면 이거는 상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출은 돼요. 근데 주택 비중이 높다. 그러면 주택으로 간주하니까 그거는 주택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출도 받으실 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임대로 줄 거라고 한다고 하면 RTI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회적인 방법이긴 한데 운영할 거라고 한다고 해서 하면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출 받고 나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용기가 안 나서. 왜냐하면 실제로 하다가 계획이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임대로 한다고 하면 한도가 좀 줄어들고 실제 운영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어떤 질문에 어떤 내용이나 어떤 걸 좀 준비를 질문을 하는 게 상담을 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소랑 평영이랑 연봉이랑 본인 기존 대출액 있잖아요. 그것만 알고 상담하시면 좋아요. 그것만 알고 상담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팁을 좀 드리자면 대출 여러 군데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꼭 저는 무조건 비교를 하는 건 좋다라고 봐요. 저도 당연히 비교를 하니까요. 근데 하실 때 꼭 그 전에 알아본 조건 있죠.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게 서로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금리가 낮은 걸 찾고 있는데 제가 딴 데 사실 조건을 2.6으로 안내를 받았다. 이거보다 좀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담당자도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 싼 거 알아봐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어디 알아봤는지 얘기 안 해요. 처음인 척 나는 너밖에 없어 처음인 척 막 문자를 돌리시거든요. 대부분 다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괜찮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담당자한테 내가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금리 좀 싼 걸 찾고 있는데 기존에 여기까지 알아봤다. 이거보다 좀 싼 거 알아봐주세요. 이러면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더 시간 아낄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원하는 조건을 빨리 얻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냥 다 내가 알아본 노력한 것까지 다 그냥 오픈해라. 저는 그렇다고 봐요. 물론 여러 군데 돌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담당자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서로 도움이 되고 원하는 결과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요소는 영상 설명란에 제가 넣어놨는데 신청서 폼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넣는 게 있더라고요. 주소, 지번, 이런 거 연봉 이런 거 넣는 있더라고요.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순차적으로 플로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입력하면 좀 더 빨리 편하게 받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상담받을 때 여러 가지 따지는데 혹시 수수료 줘야 됩니까? 주면 불법이에요. 원칙은 주면 불법이에요. 받는 분 있으세요? 암흑의 세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브로커 근데 요즘은 제 생각엔 이 방송을 볼 정도라면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실 거예요. 관심도 있고 근데 대출을 내보내면서 어떤 명목이라도 돈을 주는 거는 안 돼요. 예전에는 그런 분이 있을 수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금속법도 생기고 그래서 조심스럽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상담요는 은행에서 받아요. 저희가 은행에서 받아요. 은행이랑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수수를 지급받는 거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게 무슨 질문이랑 똑같냐면 부동산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사실이 똑같거든요. 너무 포괄적이라서 굉장히 광범위한 네. 너무 포괄적이야. 이거는 내가 어떤 거를 활용할 건데 신용대출을 받아요 또 될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주택을 추가 매수를 할 건데 신용대출 받아야 될 거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그러면 일단은 신용대출 주거래 은행에서 받고 나니 1, 2, 3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한도를 좀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담보 이제 매수할 주택 있잖아요. 그거를 LTV나 대출 양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한테 내가 이 신용대출 받고 나서 대출을 할 건데 이거 신용대출 받아도 되냐 DTI나 DTI를 계산을 해달라 그러면 담당자가 계산해서 이거 대출 내둬도 되겠네요. 그러면 받으고 신용대출 받고 담보대출 쓰셔도 되죠. 근데 이 신용대출을 받으면 담보대출 안 나온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셔야죠. 담보 먼저? 네. 받고 신용대출 받으셔야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에 잘 나오는 곳 어디 있나요? 아 저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보통 잘하는... 아 이게 뭐냐면 저희가 늘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대출 받을 때 제일 잘해주는 곳이 어디죠? 주거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긴 한데 틀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가 다산신도시에 분양을 받아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담보대출을 한 금액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본인 투자 금액이 부족한 거 투자가 아니라 입주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대출을 얼마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연봉이 좀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프리랜서여가지고 소금원이 작게 잡혀 있는 거예요. 소금원이 5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2천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또 딴 데 가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주거래 은행에서 2천만 원밖에 안 해준다 그랬는데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은행이랑 너랑 간점이 다를 수도 있다. 최선 연봉만큼은 나오니까 다른 은행을 가봐라 그랬더니 계속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봐라 그랬더니 몇 군데 가보더니 그 친구 5천만 원만큼 받았거든요. 마이너스 통장도 사실 주거래 은행도 잘 나오지만 다른 은행도 가보면 내가 여기 주거래 옮겨야겠다고 하면 더 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싼 거는 일단 연봉 대비 100에서 150%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급 유권 대출은 거기서 이제 외국계 계열 은행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로 얹으면 조금 더 더 나은 경우도 있긴 하겠죠. 은행도 여러 군데 좀 가보시면 제시하는 조건이 다 달라요. 간단하게 쓰실 거라 그러면 주거래 은행을 같이 끝내줘도 되고 한도를 최대로 땡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 군데 가져보셔도 되는데 이미 내가 원하는 금액이 기존에 쓰고 있는 게 100에서 150% 연봉 대비 쓰고 있다고 하면 쓸 만큼 쓰신 거예요. 싼 거는. 그러면 그렇게 1급 유권이 꽉 차있으면 2급 유권을 알아봐도 되니까? 2급 유권을 쓰실 때는 단계로 쓰실 때는 추천을 해드리는데 비싼. 네, 그렇죠. 길게 쓰거나 이럴 때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정도 쓸 거다.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로 길게 갖고 갈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원천징수세액 증명자로 넣고 9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고정금리가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럴 때도 고정금리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정금리는 1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은행 상품이 고정금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은행이 고정금리 된다고 하면 조건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은행은. 그러니까 은행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 담보대출 받을 때 주거래 은행이 제일 싸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1년 목표가 있으면 6개월, 3개월 목표를 딱 정해놓잖아요. 매출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돼, 대출금리를. 그럼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러면 매출을 한 정도 샀다. 그러면 올리고 조건을 딴 데보다 안 좋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안 좋다고 하면 특별히 대출을 더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부수거래가 많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변동만 꼭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데 물어보면 고정금리를 해주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정부에서 고정금리는 안 된다 막아놓은 게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금리도 조절도 많이 하니까요. 신혼집 때문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보금자리론 알아보는데 원리금 균등, 체증식 중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월급은 세후 550만 원 정도 5년 안에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대출 상담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 있고 원금 균등이 있잖아요. 원리금 균등은 매달 일정 안에 내는 금액이 일정하고 처음에 상한 스케줄표를 보면 원금은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이자예요. 원금 균등은 초기에 납입하는 비중이 많은데 봤더니 그거는 원금이 좀 원리금 균등보다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성격 같아요. 이거를 상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매달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좋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이자를 무조건 싸게 써야 된다. 좀 귀찮더라도 싸게 써야 된다. 그런 분들은 원금 균등을 선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아무거나 하세요로 된 저는 대부분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달 되면 까먹어요. 내가 뭘로 하고 이자가 몇 프로로 내고 있지? 그거 대부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굳이 이자를 아낀다고 하면 원금 균등이 더 유리하긴 하니까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 나는 좀 납부하는 게 좀 귀찮건 아니 조금 일정한 게 좋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으로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성격 같아요 저는. 상한기간은 그리고 최소한 저는 무조건 길게 나눠 놓으시는 게 아 그럼요? 네. 좋다라고. 친구 중에 주담대 받았는데 10년으로 해놓은 친구 있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짧게? 자기 빨리 갚아야 된다고. 자기 언제까지 대출 인생이냐고 내가 이거 빨리 갚아야지 해결해야지 적폐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년으로 하죠. 의아했거든요. 왜 10년으로 했어야지. 그건 갚고 갈아타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기는 일단 내 인생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건 빨리 대출을 다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으로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0년으로 해놓으면 원리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가 다른 걸 못하잖아. 너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수행이라도 더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 나는 모르겠어. 일단 이걸 빨리 갚아야 되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되겠다. 네.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준시가 3천만 원짜리 주택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1주택자라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안 나올까요? 담보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보유물권으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물권으로 대출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1억 원 대출이랑 10억 원 대출이랑 어떤 게 받는 게 편하실 것 같으세요? 작은 거. 금액이 작은 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억 원 대출 받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좋아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1억 원 대출하시고 싶으세요? 10억 원 대출하고 싶으세요? 내가 은행원이면 그렇죠? 한 건 크게 하고 싶으시죠?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정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부대비용도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이 작으면 사실상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1억 원 이하는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또 투자자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찾으셔야겠죠. 그런 경우. 거절당하는 거에 좀 익숙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천만 원짜리는 조금 작지 않나 싶어요. 조금 다른 물건 있으시면 그 물건으로 알아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 있으시면 그 물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아 또 수액주택은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또 대출 받을 때. 재개발하는 그런 주택들 있잖아요. 그게 재개발에 수익률이 되게 좋잖아요. 짱이죠. 네. 좋잖아요. 그런데 대출 받을 때는 불리해요. KBC에 안 나오는 아파트가 대부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채권 확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은행에서 대출이 쉬운 건 아파트가 쉽기는 해요. 깔끔하잖아요. 시세 딱. 네. 맞아요. 채권 확보가 좀 쉬우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출을 하면 위험이 있겠는데 없겠는데 금방 계산이 되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대출 받을 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물건이. 재개발, 재건축은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물건으로 대출을 받기 쉽죠.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출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출의 관점에서. 네. 본다고 하면 차라리 분명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 그거 먼저 하시는 분 대부분 없거든요. 다른 물건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거 다른 다음에 오죠. 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물건으로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아파트로 알아보시는 게. 쉽지 않군요. 대출면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열심히 알아보면. 쉽진 않다는 거. 왜냐하면 재개발이 보통 목돈이 들어가니까 피주고 사고 이러니까. 그 피를 인정을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보존을 받고 싶으니까 보조를. 보금자리와 디딤돌 대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한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보금자리론이 한도가 더 많이 되니까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상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비교. 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얼마짜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고 기존 대출이 얼마 있다. 아니면 그거 입력을 하면 대출이 가능 여부까지 나와요. 그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상품이 좋은 게 뭐냐면 고정금리예요. 쭉. 보통 은행 같은 거 하면 고정금리라고 해도 5년 고정금리가 또 5년씩 변동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20년, 30년 했을 때 쭉 가는 거예요. 갈아타면 좋겠죠. 좋긴 하다.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용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 거 상품. 저도 예전에 처음에 주택 매수할 때 혹시 아세요? 수익 공유형 상품 아세요? 모르시죠? 네. 주택도시기금인가? 거기서 손익 공유형 모기지랑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있어요.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주택가격이 막 하락하니까 주택을 매수를 하면 일부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도 그 상품 처음에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분배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그때 많이 저도 처음에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 상품 이용해서 썼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갈아타야 되겠구나 싶어서 나중에는 다른 상품을 갈아탔지만 그런 상품도 좋은 것 같아요. 주택을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혹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세가능도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익공유 아직 판매를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대신에 그것도 대출이 3억 원까지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섬실수요자 요건 주택금융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고정금리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상품 위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일반 상품이나 아니면 한도를 어느 정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좋은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덜 봐야 되니까 무조건 그런 쪽을 알아보시면 좀 좋지 않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살고 있습니다. 다세대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자금 회수하는 조건이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투기 가을 지구 내 3억 원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전세자금을 회수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세대 주택이니까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다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대부분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찾아본 것도 있어요. 상호금류권 단위노기업이나 신여세말금 이런 데 보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금리는 보통 4% 되고 이거는 좀 승인율이 낮아요. 낮고 근데 80% 해주는 건 뭐냐면 전세권 설정하는 거 등기부상의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그거는 다주택 지어도 대출이 돼요. 금리가 그건 한 3, 4%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 내는 거에는 아니면 임대인이랑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조금은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전세자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다주택자가 투과에 몇 개를 갖고 있던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제가 이게 좀 전세자금 대출이 굳이 따지자면 받을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대부분 받잖아요. 여기서 받는 건 주택금융공사나 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여기서 보증서 발행해서 대출이 나가는 형태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규정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전세권 설정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상호금융권에서 하고 보증서 발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만 동의가 된다고 하면 가능은 한 거예요. 다주택자도 상관없고 대출 금액이 5억 원 이상도 가능한 거예요. 5억 원까지만 알고 계시는데 5억 원 초과 또 가능해요. 고액권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랑 협의가 돼야겠죠. 전세권 설정하는 거에 동의 좀 해달라는 애가 다주택자에서 전세월세로 사기엔 너무 아깝고 전세를 좀 거주하고 싶은데 대부분 동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매로 금방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사전에 왜 해야 되는지랑 손해볼 거 다 보상해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다고 하면 저는 뭐 6억짜리 토지 사서 3층짜리 상가주택 건축하고 싶은데 현금 1억 있고 전세 2억 3천 깔고 있습니다. 토지 대출은 나와서 땅은 살 수 있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기성고 대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아마 이분도 대출을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알아보셨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토지 대출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기성고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데에서 토지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토지 대출 받고 그 뒤에 건축하면서 받으면 이게 은행이 달르면 안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성고 대출 받을 때 기존의 토지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고 대출 받는 은행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에 기성고 대출을 잘 나오는 데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토지 대출도 같이 그 은행에서 하는 게 처음부터 그럼 좀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1금융권에서 토지 대출 받고 그 은행에서 받을 거면 상관이 없지만 P2B 대출이나 이런 경우에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할 거다.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1, 2금융권에서 받을 거라고 한다고 하면 기성고 대출 많이 되는 대로 하시는 게 좀 유일할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땅과 기성고를 같이 세트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은행이 알아볼 때. 그러면 좋아요. 대부분 근데 일단 토지 대출 먼저 받아야 되니까 토지 대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성고 대출 따로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또 불필요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성고 대출도 이렇게 담당자 통화하고 보면 번지수 얘기하거나 그러면 업무 잘하시는 분들은 대충 얼마 되겠네요. 얘기해줘요. 근데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까지 되는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담당자들도 그런 걸 좀 많이 해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문의해보셔서 기성고 대출까지 한 번에 취급할 수 있는 거. 거기로 애초에 토지 대출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전세 퇴거 자금 나올까요? 오피스텔이 지금 주택수 산정에 대부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양도소득세거나 이런 세금 낼 때는 오피스텔 전입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택을 보고 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대출 받을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돼서 LTV를 그거는 있으면 계산 안 해요. 상관없어요. 대출로 치면. 되게 웃기잖아요. 차트에 따라 다르네요. 저도 이게 와 이게 좀 웃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들이 세금 낼 때랑 대출 낼 때랑 다 달라요. 좀 오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서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 산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로는 안 보잖아요. 근데 세금 낼 때는 그거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예요. 대출로는 상관없어요. 다주택자입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 2.6억의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퇴거자금 나올까요? 워낙 대출이 많아서요. 이분도 완전 적폐거든요. 아 적폐세요 그분? 완전 찐적폐. 아 그래요? 그러면 가계자금 LTV는 안 될 거고 원칙은 퇴거자금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그 4금융권 대법 대출이요? 그런 쪽 이용을 하면 나중에 1이나 2금융권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신용대출은 어렵다라기보다 조금 마이너스가 있죠 확실히. 왜냐하면 그걸 받았다는 거는 기존의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받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거 받으면 등급이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제가 등급을 이렇게 몇 번 오픈을 해봤거든요. 한 등급 정도는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됐냐? 그러진 않았었어요. 신용이든 담보든? 네. 그러니까 신용은 확실히 영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갚는 게 좋고요. 나중에 없앨 수 없이 썼다 그러면 갚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담보 대출은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하면서 이거 써서 안 됐다. 어떤 일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담보 대출이니까요. 대부업 거래 내역만 있는 것 같고는 그게 신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네요? 네. 갚았다. 다 클려. 끝. 담보 대출은 상당히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눈금만큼도 영향이 없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대부담보가 있어서 안 되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린돌이 되냐? 이건 거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줄타기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보통 외부에 나오거나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전공이 요리였거든요. 요리니까 칼을 다루잖아요. 근데 칼이 위험한 거냐 안 위험한 거냐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요리사에게 들어가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고 범죄자에게 들어가면 흥기가 되듯이 대출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신용불량까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저는 머릿속에 금리 싼 거는 좋은 대출이고 금리 높은 대출은 무조건 나쁜 대출이다. 딱 그런 게 있어서 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고 낮은 게 물론 당연히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출이란 본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답은 내 인생에 이 대출이 플러스로 될 수 있는 대출인지 마이너스가 되는 대출인지는 대부분 대출받기 전에 다 느낌이 오시거든요. 대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출이라고 하면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대출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그 얘기도 맞고요. 그리고 또 대출을 잘 받으면 그 장자돈을 모으는 데까지의 시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보다는 저처럼 자금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더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대출을 잘 활용하나 그러면 일정식점 모으기 전에 시간을 빨리 사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확실히 자금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더 활용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일반 논의였고요. 우리 적폐분들한테 대출 관련돼서 당길 수 있을 때 당길 수 있을 때 아니요. 농담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본업을 잘해야 된다. 아 그럼요. 내 사업을 잘해라. 내 사업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사업을 잘해야 된다. 남자는 사업자죠. 그렇죠. 남자는 사업자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상담할 수 있는 루트나 전화번호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클릭하셔가지고 링크 확보해놓으시고 대출 관련 이슈가 있으면 불러주시면 그때 또 한 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